우리 역사를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한국사 전문가가 되고 싶은 미말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역사 강의를 하는데 그림을 그리면서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해볼 이야기는 무엇이냐? 바로 삼국시대 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역대급 스토리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흥미진진하고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최고의 스토리입니다. 바로 백제와 신라의 싸움이었던 관산성 전투인데요. 그 생생한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조금 면밀히 살펴봐야 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한강이라는 곳이지요. 이 한강이 있어야 무역도 잘 돼서 전성기를 맞이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4세기 때는 한강을 백제가 가지고 있었고 5세기 때는 백제에게서 빼앗아와서 고구려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는 바야흐로 553년 553년도에는 고구려가 이 한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고구려의 국력이 점점 약해지고 백제의 국력 역시 조금씩 약해지면서 신라가 떠오르는 새별처럼 국력이 강해지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제가 고구려를 봅니다. 고구려의 국력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가 야 우리가 옛날에 뺏겼던 이 한강을 되찾아버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백제랑 고구려랑 싸우면 누가 이길 가능성이 클까요? 당연히 방금 전성기가 끝난 고구려가 더 이길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백제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 떠오르는 새별인 신라와 함께 손을 잡고 고구려와 싸워보자. 그러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당시 553년도의 지도를 그려보자면 이렇게 백제가 있고 가야가 있고 신라가 있고 고구려가 있었는데 당시 백제의 왕이었던 성왕이 함께 손을 잡아서 고구려를 물리치자고 하면서 신라의 진흥왕에게 달려갔고요. 이제 서로 계약을 맺습니다. 함께 고구려를 공격하자는 의미에서 나제 동맹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기억해두셔야 됩니다. 나제 동맹은 신라와 백제의 동맹이었다는 걸요. 자 이제 동맹도 맺었겠다. 신라와 백제군은 힘을 합쳐서 고구려를 공격하게 되고 과거에 고구려가 백제에게서 빼앗았던 한강은 다시 백제의 것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신라의 진흥왕이 갑자기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솔직히 신라 아니었으면 한강 못 얻은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한강을 하나도 안 나눠줘요. 그래서 성왕이 급히 달려가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한강 좀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한강 상류 지역에 10군 정도를 주게 되는데 막상 백제는 한강 하류의 모든 지역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군 정도에 만족하지 못한 진흥왕은 2차로 화를 내게 되고 그냥 우리가 쳐들어가서 한강을 다 빼앗아 오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나제 동맹은 산산조각 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한강 하류 지역을 가지기 위해서 신라군이 한강으로 진격하게 되고 갑작스럽게 신라군의 공격을 받은 백제군은 어쩔 수 없이 한강의 하류 지역을 내어주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당시에 백제의 왕이었던 성왕이 깜짝 놀란 겁니다. 뭐? 방금까지 동맹을 맺어놓고 갑자기 쳐들어와? 야 우리도 쳐들어간다. 해서 백제군까지 이제 신라군에게 공격을 할 준비를 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비를 마친 백제군은 당시 신라의 전략적 요충지였던 관산성이라는 곳으로 쳐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림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정말 많은 백제군이 관산성 앞에 완전히 줄을 쫙 깔아놓게 되고요. 배신자 신라는 나의 칼을 받아라 라고 하면서 관산성으로 진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백제군과 신라군이 싸우는 대치 상황에 들어갔는데요. 백제군은 당시에 여창이라는 사람이 리더가 돼서 백제군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창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당시 왕이었던 성왕의 아들 즉 곧 있으면 왕이 될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여창을 리더로 둔 백제군은 관산성으로 쳐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태자까지 리더로 둔 백제군 그 기세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렇게 신라군은 초반에는 엄청나게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554년 백제의 사위성에는 좋은 소식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성왕이 굉장히 거만한 표정을 지으면서 딱 앉아있는데 신하가 와서 달려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신라는 엄청나게 쫓기고 있으며 우리가 곧 성공을 맛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왕이 살짝 거만해지면서 오 그래 이런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성왕에게 고민이 하나 생깁니다. 바로 아까 그 백제군의 리더 자신의 아들 여창이 걱정되기 시작한 건데요. 아무리 태자라도 전쟁통이면 정말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먹고는 다니는지 혹시 다치지는 않았는지 그래도 한번 가봐야 되는 거 아닌지 이런 걱정을 하게 되고요. 그래 여창을 만나러 가자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왕은 정말 자신을 위했더라면 그런 선택은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왜냐 바로 이렇게 성왕이 자신들의 무리를 이끌고 룰루랄라 우리 아들 보러 간다 이러면서 말을 타고 신하 1, 신하 2, 신하 3 이렇게 모아가지고 무리를 이끌고 가는데요. 성왕은 안심하고 관산성 쪽으로 가게 된 것이죠.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신라의 정보력은 엄청났습니다. 바로 코난급 추리력으로 이제 성왕이 곧 있으면 관산성으로 자신의 아들을 보러 올 것이기 때문에 매복을 해 있다가 바로 그냥 기습 공격을 가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당시에 신라군의 리더 중에 한 명이었던 김무력이라는 사람에게 전하게 되고 김무력은 신라군을 이끌고 매복을 하러 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사정 알리없는 성왕은 자기 아들 보러 간다고 아직까지 노래를 부르고 무리를 이끌고 숲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신라군이 매복을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말이죠. 자 신라군 매복 깎고 공격하라라는 신호를 받자마자 신라군은 엄청난 공격을 퍼붓게 되고 깜짝 놀란 성왕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로 생포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억울하게 생포를 당한 성왕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더욱 치욕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바로 당시에 신라에 살고 있었던 천안 노비 출신인 고도라는 사람에게 칼을 쥐어주게 되고 고도라는 사람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왕이 죽고 결과적으로는 관산성 전투에서는 신라가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흥미롭죠? 스펙타클하죠? 근데 이 이후에 신라의 행보가 더 스펙타클합니다. 이렇게 가야가 있고 신라가 한강을 차지를 했습니다. 위에는 고구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신라가 밑에를 보니까 가야가 있네? 그래서 가야를 그냥 병합을 해버립니다. 네 야금야금 먹은거죠. 그 다음에 한번 위로 봤더니만은 어? 고구려가 있네? 그래서 이 함경도 지방까지 영토를 넓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나 많은 영토를 확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 지도와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이야 유관으로 봐도 엄청난 차이가 느껴지시죠? 자 이렇게 관산성 전투에서도 승리하고 가야를 병합하고 함경도 지역까지 영토를 넓히면서 이 신라를 이끌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저 바로 진흥왕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진흥왕은 자기 자신이 너무 자랑스러운 나머지 이렇게 하하하 웃어주고요. 그리고 이 함경도 지방에 자신이 했던 일을 밝히기 위해서 충주 고구려의 바로 옆에 진흥왕 순숲이라는 것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진흥왕 vs 성왕 즉 신라 vs 백제의 싸움이었던 이 관산성 전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뭐라고요? 왕들 옷이 너무 칙칙하다고요? 알겠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입혀줄게요. 왜 빨간색 파란색이겠습니까? 그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그럼 이만 저는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모두 빠이! 모두모두 빠이! 모두모두 빠이!